운전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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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해를 숨겼냐 내가 더 빠졌네 야! 이런 기분 느끼슬럼 뭔가 뜨는 거 같아. 오, 밝아졌어. 한번 써볼까? 영감을 받아서. 어! 오! 아! 야! 야, 되게 빠르다. 우와! 야, 눈에다가 여기 쑥 올라오는데? 한 눈처럼. 나 처음이다, 눈처럼. 오! 우와! 우와! 야, 나 영감이 와. 그러니까. 일단, 일단 나 이거 보고 할래. 우와. 시가 완성됐어, 나는. 일출. 태양이 건네주다. 윤시윤. 해가 떠오른다. 아니, 해가 오고 있다.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 꾸러기들이 살던 마음. 세상에서 가장 늦잠꾸러기는 일어나 학교 갈 준비. 마당에 서 있는 나의 멋진 기사님. 멋진 마법의 자전거에 올라타고 기사님은 출발을 한다. 나, 나와 같은 늦잠쟁이 아이들이 종종 걸음을 힘차게 지나가는 마법의 자전거. 지금 내가 종종 걸을 때, 마음이 종종 걷고 있을 때 힘차게 지나고 싶은 마법의 자전거. 나의 멋진 기사님은 출발을 한다. 나 역시 책을 많이 읽어서 뭔가 틀리구나. 나 사실 혼자 쓰는 걸 좋아해. 난 몰라, 알아야지 뭐. 오늘 한 번 놀아보련다. 얼쑤 예. 얼쑤구나 쿵짝쿵짝 끼야까까. 얼쑤구나 쿵짝쿵짝 끼야까까. 주문을 걸어보자 태양의 주문. 난 내가 아닌 거야. 난 내가 아닌 게야. 그럼 난 누구? 그럼 난 누구? 끼야까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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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야까까라는 신문제를 이 중간중간에 좀 넣어주고 싶어요. 끼야까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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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뭘 뭘. 끼야까까. 뭘. 끼야까까. 뭘. 시윤아 수영 한 번 할까? 그럴까? 매우 차가울 텐데. 헐 피가 이 있었는데. 것도?". 헐. 고1대. 하아 정말 그 미래의 어떤 차라리. 고1대. 하아 정말 그 미래의 어떤 차라리. 하나 장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꿈 하나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빵집에서 그 약성을 발견을 했어요. 그냥 청노래에 반했다 고백을 했어요. 당신을 사랑할 것 같다. 명실상부한 내 인생의 첫사랑.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학예훈련을 떠나는 절박함. 실험소수인데 왜 그렇게 방대하게 런닝을 시켰는지. 10키로를. 백 몇십키로 아닙니까 다 체격이. 그렇게 내가 뛰면서 이게 실험소수인지 말하고.